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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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1번 마이크 오케이 어디 가실라우 가던데로 갈게요 자기량보고 이동하시래요 네 첫판이에요 여태 막판이에요 아 1시간 2시간 이상하면 허리가 치킨 드셨어요? 아 요새 지금 아 훈련장 생긴 이후로 사람들 너무 잘해 치킨커녕 지금 탑핸도 지금 한 번에 못했어 정말 치킨 먹고 왔어요 네 갑자기 한줄기 빛이 내리네 한줄기 빛이 빛이 오네 한줄기 아 이거 너무 행복 너무너무 어 좋다 힙합행 하겠는데 이만 따라다녀 뭐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일반 마이크 되나 일어난 이번엔 전송해 줍시 네 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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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놀면 안되네 스쿼드 마시는거에요? 어? 그새 내 전적을 분사하시나? 잠시만요 전화 바꿀께요 아아 들려요? 응 설마 내 킬데스 도사하고 생각안있어 아니요 아니요 나 킬데스 0.1 주교인이랬어가지고 저주먹고 왔어요 그리고 내 전적도사하고 아니하니까요 아 아 그럼 스쿼드 마시는거에요? 그렇지 오마아 난 스쿼드 체질이오마 솔로 무섭죠 이게 솔로는 말 못해 말하려고 게임하는거지 좀 무서워서 못하겠던데 샤워 아니요 갑자기 패드 나가면은 너무 놀라가지고 아하 근데 어차피 똑같잖아요 아우 에이 같이 죽으면 뭐야 왜왜왜왜 뭐왜왜왜왜 지금 방금사이에 문이 그냥 열려있는데요 사람은 뭔듯 네 나 나 가야되가지고 아 기다려 기다려 오랫댁 부를게요 방금 온거 같거든요 방금 온거 같거든요 오우씨 미친놈 왜왜왜왜왜 도와주세요 오케이 가겠어요 AR 우리 위치 P 좀 찍어주세요 그냥 제 앞에 제 주편 돌아가야되나 오렌지 모르겠어 아 아 아 집집쪽같아 집 오른쪽 약간 돌기네 어 확인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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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벼락쪽 중간 담벼락 핀집 찍어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10분 더 못 보는데? 못 보는거 아니에요? 화면핀 말고 여기 VPN 그럼 일단 잡혀요 어? 어? 어디야? 친구 올라왔어 아씨 나 쏜다 쟤 아 여기 놀라봤네 어떡해 어떡해 놀라봤네 여기 있는 애만 2명인데 3명 와 아 전화받아 안됐어 3명이네 앞에 딱 가요 앞에 어? 아까 나왔잖아 지금 문 열렸잖아 우리 쪽집 아니야 3명있다니 앞에 1명이였어 얘는 지금 1명이고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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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는데 쟤가 1명이 아니야 아 아 같은 팀이 아니야 뭐야 같은 팀이 아니네 뭐야 어 또 같은 팀이 아니야? 몇 팀이오? 뭐야 이거 어 살린다 내가 줘줘야지 어 미칫 1킬 했다 도망가야지 1킬 했으니까 도망가야지 나 무서워 0.1킬이 0킬 해봐요 오오오오오 또 이봐 수고하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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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보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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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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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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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